내 나이를 어쩌서 감각하드라요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들 나이는 딱 좋아 엿먹기 좋은 나이인데 가자 엿먹기 좋은 나이 야야 야야 bron 수יש uchsied 내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눈물이 나가요 눈물도 하나요 흰색한 척과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가요 내 나이가 못해서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네 어머나 우울한 이 거 왜 이렇게 비춰진지 내게 멋지는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겨라 내 맨날이 못해서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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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가요 내 나이가 못해서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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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맘에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우리 할아버지가 천년지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렸어 우리 할아버지 천년지게 해달라고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자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기분 좋은 게. 천연지게 잠궈놓고 좀 있으면 밥먹어갈 시간이 된 게 후딱후딱 빨리빨리 하고. 크. 아이고 오늘은 덥네 날씨가 비가 갈라서 그러는갑다. 후답지 그런것이 막. 아우 오늘 이런 거 안 주고 시켜도 되는데. 아우 알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 게 내가 다 해드리라네. 그래도 어제보다 목소리가 난 게. 목소리 날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되네. 목소리 안 좋아지면 또 하고 싶어도 못한 게. 천년지게 하나 가고 세월아 청춘아. 아우 여러분 안 더워요? 더워요? 아무리 더워도 나보다 더 꺼냐. 아우 그치게. 아우 진짜. 그래. 내 앞에서 덥다는 얘기는. 아. 한번 안겨. 저 동안에 학치적을 안겨. 응. 그치. 나 보시오. 나 지금 딱. 어. 에? 시원해요? 어. 고마워. 시원해서 좋겄다. 난 너 뒤지건데 지랄. 11동이었습니다. 다 다음. 아우 눈꾸냥이 자꾸. 땀이 들어간 게 따가워 죽겄어 가자!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믿어가 배려두는 침대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모벨이야 넌 나의 모벨이야 친구야 우린 우선 탈탈 또 혹시 뼈는 검색을 안 해 다 맞을 때 안겠다고 떠나는데 네가 깜짝 외로운 거야 넌 나의 모벨이야 넌 나의 모벨이야 또 혹시 뼈야 해! 아, 너, 아, 아 내, 너, 아 내가 외로워한지 내가 황망을 탈해 네가 광망을 탈해 이 국어 tängeldyn 너는 나의 의미야 너는 나의 도대야 경영지기 나의 의미야 지구의 운이 우적해자는 높이지만 고생을 안아라 가슴대는 하악해 타고 떠나는 내 흙 지구의 운이 우적해자 경영지기 나 좋은 친구야 지구의 운이 우적해자 높이지만 고생을 안아 가슴대는 하악해 타고 떠나는 내 흙 지구의 운이 우적해자 너는 나의 도대체 너는 나의 도대체 너는 나의 도대체 너는 나의 도대체 지구의 운이 우적해자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 진짜 아 여러분들 내가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힘들어 보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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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힘드네 하나도 안 힘드네 아이고 아이고 마저 돈이 죄 돈 안이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왜 이 개구생을 하고 앉아있겠어 어? 어 많이 있어? 어 많이 있으면 뭐해 오빠 네가 준 건 하나도 없어 지랄하고 이 동생원에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뻥튀기 싫은 인간이여 지랄하고 오빠 그 뻥튀기 살 때 그 뻥튀기 장사가 노래해주고 춤춰주고 장구 쳐주든가 어? 목말르지 그래 그거 먹을 때 그거 그거는 오빠 너랑 말 안 해달래 내가 어 고맙습니다 언니 붉은 입술 어 알겠어요 어 계속 여기야 언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무반주 어 어 우리 계속 불러 계속 불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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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막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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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치 맞으라고 개불이라 어 또 아 붉은 입술 제가 조금 이따 해둘게요 지금 분위기 살리나 내가 초팽이 까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알겠어 키가야 에 어머 오라버니 듣고 싶어 아 엄마가 어 그래도 너는 그래도 이렇게 각소리를 구경할 줄 알게 딱 머리도 이모를 빳빳해서 쳐다보잖아 그렇지? 어 에 어 나 맨날 봐요 어 저기 애들도 봐 지금 나 찍느라고 막 근데 이 두 것들은 건방지야 죽겠어요 해서 지금 어 어 어 이러고 쳐다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엄마가 응 빨리 갔으면 좋겠어 어 이모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응 아무 생각 없어 이모를 딱 보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렇게 안 되려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너도 공부 안 하고 엄마 말 안 들어봐라 이모처럼 이 꼴 난다 알았지? 응 그래 막 정신이 바짝 드냐 그래 계속 연말이 한 때 한마디도 됐구라 나 엄청 건방지네요 어 자 응 우리 우리 왕장님은 뭐 해달라 그랬지? 오라버니 응 알겠어 어 난 저런 애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 엿 좀 줘라 응 하 응 그래 응 응 응 응 응 응 그래 우리 공주님들도 앉아서 엿 먹어 엿 먹고 앉아 그래도 엿 먹을래? 엿 드시러 오냐? 응 개쁜 우리 공주님도 싫냐? 엿 안 먹어? 엿 어? 아 네가 줬어? 공짜로 얻어먹고 지금 건방지게 앉아있는거야 지금? 그렇게? 응 자 그럼 이모가 노래할라니까 둘이 박수 한 번 쳐봐 알았지? 기회는 좋지요? 응 내가 여러분의 즐거움 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제 안 오셨었어요? 어? 어? 아 못왔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응 응 오늘 이렇게 와주는게 얼만데 응 아이고 아휴 응 응 택 응 응 어제 오셨던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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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응 아휴 쟤네는 아휴 나한테 관심도 없네 쟤네라고 앞에 앉아가지고 저게 제일 기분 나빠 무관심 뻥튀기라 앉아갖고 먹어가면서 하시더라구 나는 쳐가도 안 보고 앉아갖고 내가 오락이나 했어갖고 앉아갖고 저런거들 앞에다 두고 내가 기르시고 열심히 내가 열심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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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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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세 알겠어 아미세 불러드릴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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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좋은게 아직까지 비 안 왔으면 좋겠네 아휴 제가 삥 다 뜯어묻고 개털됐을 때 그때 비가 퍼웠어야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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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신청해 주신 곡이니까 내가 올려드릴게 아휴 아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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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 아휴 큰애 얘기하면 안 돼 새거랑 찬 새거랑 찬 새거랑 찬 크시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 전개 세 수 도 세 동 세 같이 자 갑니다 아미세로 퓨 헤엑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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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인생 아휴 아휴 난다에 애가 한 장마 깨우려라 가면 복어치고 오면 위워라 다가서는 못 걷히는 바로 나를 믿네 아니 내 시간을 머물래 다가서는 못 걷히는 바로 나를 믿네 숨기고 살아가니까 아니 시간, 아니 시간 미워할 수 없는데 아기 세마치 남자의 야자만 흐르는 여자 땅나도 당장 안하면 눈물 흐리네 다가서는 철순 아름다운 빛네 아니 시간, 아니 시간 나를 머물래 시기고 살아가니까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 나를 머물래 시기고 살아가니까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시기고 살아가니까 순간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개프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 어디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을 하지 나 언제, 언제 나한테 없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어 아니지 저기다 내가 언제 또 갈지 모른게 나만 떨어지게 쳐다봐 저녁의 행동을 어떻게 하나 그래도 제일 명단짜리 아니지 않네 가자 롩 어? 아이고 저거 겹판 겹판 또 다 해보면 좋겠다 아 고맙습니다 뭐 아까 그 속에 내가 그 속에 아까 사진 찍었잖아요 배불로 똑똑한 사진 찍었으면서 찍었으면서 찍었고 아이고 빨리 오려 빨리 가야 돼 아이고 5만원 주고 몇 명이나 받아 밖으로 앉아있는 거 세탕대 찌는 거 아니야 빨리 오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내 얘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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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대잖아! 아 고마워 우리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우리 딸따리 아유 잘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아이고 여기 그럴롭... nasnh?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